시청자 파이팅! 그래서 오늘은 베더키드 콕스타일로 그리기에요 콕카인 스타일과 콕스타일 베더키드에서 뭘 그리지? 베더키드 하면은 이게 유명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정면을 보고 싶어 하겠지? 딱 여기서 손 올리고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긴 걸로 눈은 조금 얘가 똘망똘망하게 생겼으니까 똘망똘망하게 일단은 반대쪽 눈도 그리자 벚꽃 해가지고 뭔가 살짝 하울도 느껴지게 그리고 싶다! 살짝 목소리가 뭔가 나르시스트 같았는데? 딱 그런 느낌도 느껴지게 입술은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어 안경이 되게 왕따시만 하네요 일단 손은 빼고 생각할게요 안에다가 다 우겨 넣는 느낌이어서 카드도 좋을 것 같아요 카드도 들어요? 예고짱? 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느낌? 잘생겼다 그쵸? 어깨에 이상한 레고! 레고 이거 레고 부품 아닌가요 이거? 레고 부품이 달려있는데? 망토 이음새일 거예요 그래요? 이거 코스프레한 거 없나? 어 꽃을 달았네? 꽃처럼 해도 되겠구나 망토의 레이스를 조금 더 부각시켰네요 너풀거리는 걸로 이 레고 버튼 좀 가려야겠다 자 이 캐릭터 제가 잘 몰라서 첨부를 하자면 어떤 캐릭터의 성격인가요? 어떤 느낌이요?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느낌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나요? 능글? 장난기 있고 능글? 나는 그냥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살짝 정의로운 느낌인 줄 알았어요 착하긴 해요 돈 때문에 훔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일단 훔치긴 하니까 자 여기서 정의로운 얼굴에서 살짝 장난기 있는 얼굴로 얼굴에 공 많이 들이시네요 네 지금 일단은 여기 보여지는 게 얼굴밖에 없고 나머지는 또 자료를 또 한참 찾아서 해야 돼서 자료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얼굴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런 거를 좀 해놔서 저장을 해놔야겠어 나중에 그냥 레이스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게 레이스 일일이 막 그리는 거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입을 살짝 닫는 게 더 매력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쁜 거 그릴 때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그림은 맞아요 눈이 즐거우니까 신나더라고요 뭔가 여기 귀걸이 끼워주고 싶다 되게 잘 어울릴 거 같아 반대쪽에서 눈을 살짝 비치는 걸로 해줄까? 궤도 키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나무 위키를 찾아봤어요 궤도 키드는 매직 카이토의 주인공이자 명탐정 코난의 등장인물이기도 해요 신출 기모라고 대담하며 범행을 쇼라고 표현하는 캐릭터예요 궤도답게 사전에 예고장을 날려요 예고장에는 항상 궤도 키드에 마크가 들어있는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복사해서 찍은 게 아니라 항상 새로 그려넣는다고 해요 이걸 악이용해서 키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들도 항상 등장하는 거 같아요 대단히 뛰어난 실력의 매지션이며 세계관 최강의 변장의 달인 변조기 없이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바꾸고 외모는 물론 버릇, 필체, 성격, 체형까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요 작중에서는 아예 사람들이 맨 얼굴을 보아도 알아서 변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네요 신체 능력이 뛰어나 매우 빠르고 민첩하며 인간을 넘은 것 같은 몸놀림을 자주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전투력이 강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미국 연방수사국, 러시아의 FSK,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한국, 대만, 홍콩, 중국 경찰들이 키드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제적인 도둑이라고 나무이키가 그랬어요 이것이 참 처참하게 무너진다 오늘은 포기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연습을 해주세요 잘하고 나서 해야지 라고 하면은 점점 안 올리게 되고 그만큼 뭔가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때의 그 재미도 없어지고 그림을 자꾸 혼자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한번 쭉 볼게요 아 개더키드 이거 넣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코카인들이 이렇게 쫓고 있는 거고 아 귀엽다 아 이런 거 되게 감각적이죠? 이 빈 공간도 너무 좋고 쌈님도 브러쉬 느낌 살리고 사진의 느낌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빨리 되게 완성 잘하셨네요 카드까지 섞어가지고 좋아요 볼펜 수작업! 오 볼펜! 이거 살짝 개더키드 뭔가 암살 예고장 같은데? 암살 예고장 아닌가요? 뭔가 예고편 같은데요? 드라마 뒷부분에 보면은 암살할 거라는 그런 오... 오 눈에 보석에 박혀있네 오 이거 레고 버튼 되게 완전 입체감 있게 잘 표현 잘하셨다 얼굴도 너무 좋고요 손도 잘하셨네요 하하 또 보자 꼬맹아 민태송이님의 그림 스타일로 너무 멋지게 포즈 너무 자연스럽죠? 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이쁘게 잘 표현하셨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았을 텐데 되게 완성도 있게 잘 표현하셨네요 오 이건 뭐야 와! 오 대박! 이거 언제 잘랐어? 오 너무 대박이다 오 이렇게 수작업으로 그리고 심지어 오려서 세워두고 옆에다가 이렇게 아 이런 거는 안 볼 수가 없죠 와 진짜 센스 처음 시참이라 급해서 글도 안... 아 처음 시참이라고요? 처음 시참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몇 번 참여하시면 완전 그냥 외주 하나 뚝딱 끝내시겠는데요? 표정도 그렇고 너무 매력있게 잘 그리셨죠? 아 여기 원래 보석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잘하셨고요 유보님 이것이 내 마지막 쇼다 하면서 죽는 괴덕히들 아 이거는 새드엔딩인데? 오 착 하면서 카드 이렇게 날리는 것들 마지막 쇼에 콕스 뿌렸네 잘하셨어요 극장판의 한 장면이에요 아 뭔가 터졌구나 터지면서 상처인 상태에서 항상 장난 짓궂은 표정에다가 아련한 키드 보니까 또 이것도 매력있네요 수나는 안 봐도 다 안다는 그 얼굴 아닌가? 와 입술! 이거 살짝 립밤 광고라고 해도 믿겠어 뭔가 여기에 문구가 당신의 입술 촉촉하신가요? 막 그런 문구가 딱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 제품 이렇게 사진까지 아 이건 사야돼 하는 느낌 너무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셨지? 나.. 나.. 내가 왜 몰라봤지? 여태까지 율하랑님을? 전 명탕정이 아니라 도둑입니다 도둑은 훔치는 게 전문이죠 가능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대사까지도 뭐야 이분 분위기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대사까지 3위일체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 율하랑님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맙고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빠 고생했어요 안녕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